네, 오늘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저희가 며칠 먼저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좀 크죠. 그래서 이격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르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파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양선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등의 에너지를 보통 1박 2일 정도 또는 하루 정도에 다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짜리 반등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하락으로 인해서 하루 정도 더 큰 폭의 하락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되는 나스닥 100 선물 지수나 이런 걸 보고서 진입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각에서 기사에서도 보셨습니다만 RSI 지표가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감에서 놀릴 만하다라는 분석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 정상적일 경우에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사실은 수급 밸런스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저점이 나온다고 해도 또는 밸류에이션 저점이 나온다고 해도 그 자리가 저점이 되려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영화 친구라고 하는 데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이거죠. 내가 안 가고. 그런데 똑같이 지금 증시도 많이 빠져 있는데 네가 살아 코스닥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낙복가대로 외군이 일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를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2차 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60%로 올린다는 얘기고 또 한국이나 일본 등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무역 관세를 10에서 20%로 올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 당연히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적인 그런 문제이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북한 문제, 국제정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지금 소위 리더십 쪽에 보면 한국 경제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아주 작은 문제들을 갖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도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 내지는 시장에 대한 현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이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소모적인 문제를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증시를 보면 다른 나라들 보합 기록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0.5 다른 나라들 1% 빠지면 우리는 마이너스 1.7 다른 나라 2% 빠지면 우리는 3% 빠지는 정도로 허약한 그런 체질의 자본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그간 2년 동안 무려 40조 원의 주식을 샀던 외국인이 연속으로 최근 7조 원을 팔았는데 오늘도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주목을 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한 1년 정도의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데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자꾸 주가가 빠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을 보기 전에 포트에 있는 그런 종목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에서 리뷰할 종목은요. 바로 한전 KPS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를 했었던 타이밍이 7월에 일단 매수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7월 19일 날 이 종목 매수를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18% 수익을 냈지만 1차 목표치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1차 목표치 4만 2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여기 터치를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전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경기가 나쁘고 상황이 나쁘게 되면 테마주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전 프로젝트나 또는 대안고래 프로젝트나 또는 예를 들면 STO 관련 종목이나 이런 테마주들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안고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한전 KPS는 지금 차트 잠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게 우주 돌파를 했다가 원전주 중에서는 가장 차트가 뛰어나요. 대부분 종목들이 원전주들은 여기에 있거든요. 내일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우주 돌파했다가 펠리오가 났지만 다시 돌파가 되는 자리에서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올라올 거고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체코 방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지금 이제 움직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대안고래 프로젝트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 현재 가격은 1651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웨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뭐 연말에 시출해보겠다라는 그런 판단 그런 얘기들로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로 석유 메이저들 중심으로 2차 로드맵 로드쇼라고 하죠. 일단 이거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는 로드쇼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지난번에 잠깐 조정받았던 거는 1차 로드쇼 이후인데 다시 또 2차 로드쇼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차트 잠깐 보시면 이게 여기 박수건 하단에 와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여기 올렸다가 되돌려서 직전 여전까지 와 있는데 음선 떨어뜨리고 나서 오늘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한강수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견주한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슬슬슬 올라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게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지만 바이오주들은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지난 7, 8월에 7월 초에 반두초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권사들 일제히 삼성전자 목표치 올렸을 때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도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는 이번 주 정도가 아마 많은 종목들이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순수 테마조만 남았다. 작년 2차 전지 올해 7, 8월까지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으로 9월까지 소위 바이오가 대략 한 순환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작은 순환만 남게 된다. 섹터별 순환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웨이버스 오늘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면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처 우레 오늘 아시아 증시가 흔들려왔까 닉게이가 마이너스 3% 갔다가 지금 낙포를 줄이긴 했지만 어정쩡한 반등 그러니까 데드켓 바운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된 큰 섹터들인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는 재료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죠. 생물보안법 관련으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론 더 뉴스라고 하죠. 세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온 다음에 뭐예요? 세론 더 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자리에 매물이 출해되면서 아마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좀 현금화 전략을 오늘 내일 중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빠졌다 올라오지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대왕고래 보러 해외 석유사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꺼진 불도 다시 보다 보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냥 한 번 오면 됐지 자꾸 오냐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메이저들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에요. 석유 메이저들은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했던 그런 메이저들이 한국에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하순에 엑슨 모빌과 아람코 등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메이저들이 또 온다는 것은 뭔가 안입된 굴뚝에 연기날까처럼 뭔가 여기에 돈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웨이버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시작하면 연말 시초 시작되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벤트나 뉴스들이 이어진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섹터별 순환이 아니라 작은 테마별 소순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좀 테마적인 측면이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신선하고 또 시세를 많이 낸 적이 없는 섹터들 중에서 섹터가 큰 섹터가 아니라 작은 섹터에서 순환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웨이버스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가스공사의 경우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여기 상승을 많이 했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1차 상승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또 랠리가 진행되면서 이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보통 낙타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낙타봉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낙타봉의 목표치는 직전 고점 근처나 살짝 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슈 때문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건 지수도 무관한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웨이버스는 1차 목표치는 1,790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 나이는 1,4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무료방송 쉬고요. 오늘 기초 반등 나오지만 내일 다시 또 내려갈 겁니다. 미국 중시의 하락 우려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 또 4시 반에 무료방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내일장 뵙도록 하겠습니다.